전망대 올라왔는데 비가와서 아들하고 엄청 힘든게 올라왔는데 잘 안보이네 보이긴 보인다 시원아 네 보여줘 남의 편백 자연휴양림 등산로를 따라서 온 전망대 비오는 날 당연히 아무도 없고 아들하고 둘이 와 편백나무가 멋있더라 시원아 막걸리 짓까 봐 네 알겠습니다 이야 저 배들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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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간을 더 찍어 하다 하다 죽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